정부는 오늘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에 약 2,800억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국제투자분쟁 중재 판정에 불복해서 취소 신청을 제기했습니다. 법무부는 한 정부의 명백한 월권과 절차 규칙에 심각한 위반, EU 불기제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. 론스타는 지난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서 46억 7,950만 달러, 한화로 약 6조 1천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습니다. 뉴스를 제기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